중소기업들은 비용이나 방법 등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영상제작학과 학생들을 연결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제품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좋고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호응이 좋습니다. 산학협력 홍보영상 제작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만든 작품입니다. 연인이 싸우는 장면에서 신나는 음악이 입혀지자 전혀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로 배경음악 공유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기업과 직접 의견을 조율하고 니즈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나가며 실무를 접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제작하는 건 학교 내에서 제작하는 것과 많이 다르구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겪고 하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작곡가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음악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배경음악 분야는 홍보영상이 없었는데 학생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홍보도 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도움이 됐습니다. 기획의 아이디어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경기도 주식회사의 산학협력 홍보영상 제작 사업은 도내 영상 콘텐츠 전공 학생들과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해 제품 홍보영상을 제작,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과감하고 창의력 가득한 아이디어가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만나 학생들에게는 실무 경험의 기회를, 중소기업엔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올해 100곳의 중소기업 제품 광고를 제작했고 제작된 영상은 실제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 송출되며 제품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